데이터베이스의 이론 폴더에서 DB 구축의 첫번째 문제, 테이블 완성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번째 문제입니다. 학사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에 따라서 성적과 학생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적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성적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성적 테이블에 학번과 과목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 테이블에 학번 필드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과목 코드를 선택합니다. 두 개의 필드를 기준으로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성적 테이블에 수강 연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수강 연도 필드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에 연도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기본 값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하실 때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화면에 입력할 때 Shift 누른 상태에서 F2를 누르시면 학대 축소 창을 띄울 수 있고요. 글꼴을 이용하셔서 좀 글꼴을 크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글꼴의 종류와 글꼴의 크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등호 입력하시고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현재 날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날짜 데이트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나오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데이트나 나오 함수에 입력하시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데이트나 나오 함수에서 해당 날짜에 연도를 추출해서 저희는 기본 값에다가 기본적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본 값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세 번째 성적 테이블에 등급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등급 필드에는 A, B, C, D, F 중에 하나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는 입력되지 않고요. A, B, C, D, F 입력되는 값을 좀 제한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입력하실 때 Shift 누르고 F, E 눌렀습니다. A, B, C, D 인 연산자를 사용하셔서 A, 심표, B, C, D, F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돼서 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또는 인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A, O, R, B, O, R 해서요. 인 연산자 대신에 A, 그 다음에 O, R 이용하셔서 마찬가지로 B, O, R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조금 번거롭죠. 여러 번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A, O, R, B, O, R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또는 F 라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성적 테이블의 점수 필드는 점수 필드는 0부터 100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되는 값을 강제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점수를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선택하신 다음 0부터 100까지 그러면 크거나 같다 0, AND 작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0부터 100까지 라고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또는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입력하셨던 AND에 대한 함수는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또는요.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B, E, T, W, E, E, N AND 0이라고 입력하시고 AND 100이라고 입력하면 0부터 100까지 라고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오타 없이 정확하게 함수 이름을 연산자 이름을 입력하시면 맞게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필드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학번 필드에는요. 10자리의 숫자가 공백 없이 2021-01-0001 형태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는 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입력 마스크에 커서를 두시고요. 숫자가 입력된다고 하니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빼기, 다시 숫자 00 두 자리 다시 빼기, 숫자 4 자리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학번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필수에 오셔서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아니오가 되어 있다면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에 대해서 학번 현재 선택이 되어 있고요. 학번 필드에 대하여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인덱스에 오셔서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적 테이블의 감옥 코드 필드에 대해서 숫자 3자리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에 숫자 1을 입력하면 001처럼 표시되는 겁니다. 형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형식에다가 숫자 3자리로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3번 입력하시면 숫자 1이 입력되면 001, 숫자가 10이 입력되면 010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성적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요.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규칙을 테스트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생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 필드는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고요. 필드 이름은 주민등록번호인데 네이블만 표시되는 네이블은 캡션에서 입력합니다. 주민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캡션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주민번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학생 테이블의 성별 필드는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적당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데이터 형식에 가셔서 둘 중에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예스 또는 노에서 예스 노 형식을 데이터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캡션하고요.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짧은 텍스트를 예스 노로 바꿨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사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고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두 번째 출제 유형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 사항에 따라서 회원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학번 필드 두 번째 전화번호 필드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테이블 디자인에 기본 키 클릭합니다. 코드 필드에 대해서는요. 숫자 4자와 영문 대문자 한 글자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입력될 때 코드 형식을 설정하는 거죠.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그 다음 필수 조건이고요.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숫자 4글자와 영문 대문자 대문자를 입력하겠다 연산자 크다라고 입력하시고 대문자 한 글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L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영문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보호자 연락처를 선택하시고요. 보호자 연락처 필드에 왼쪽 세 글자는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되는 값을 좀 제한을 두고자 하는데요. 보호자 연락처를 선택하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0부터 100이라고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보호자 연락처의 왼쪽의 세 글자가 0부터 100이라고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그럼 왼쪽의 세 글자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left 함수를 통해서요. 보호자 연락처에 가서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리고 end left 함수를 이용해서요. 보호자 연락처를 가져오겠습니다. 세 글자를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0부터 100이라는 사이의 숫자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함수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만약에 0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입력하셨거나 하시면 텍스트를 표시할 건데요. 텍스트는 국번이 불분명합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다음은 이제 성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성명 필드의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명을 선택하시고요. 공백을 입력한다라고 하시면요. 별 한 칸 띄우고 별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요. 자동으로 라이크 연산자가 입력이 됩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있다라도 중간에 공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는데 문제에서는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 앞에다가 낫을 부정을 하는 거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하셨고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클릭하셔서 만약에 공백을 입력하면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표시할 메시지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전자우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전자우편 필드의 문자 사이에는 공백을 입력할 수 없고 아까처럼 작성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INSTR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을 입력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안을 두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공백을 입력할 수 없다. 아까처럼 not like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not이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INSTR이란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는요. 첫 번째 필드 전자우편 필드에 가서 신표 어떤 텍스트를 찾을까요? 그 찾고자 한 텍스트가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위치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저희는 공백을 찾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신 다음에 다시 큰 따옴표를 닫으시면 공백이라는 문자가 조건을 주셨고요. 가로 탔습니다. 만약에 공백이 있다면 전자우편에 공백이 있다면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두 번째면 두 번째 세 번째면 세 번째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저희는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0이라고 값을 조건을 주는 겁니다. 전자우편에 가서 공백의 시작 위치 몇 번째 있다. 라는 값을 구해왔는데 그 값이 0이어야만 공백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end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end를 입력하시고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처럼 큰 따옴표 이용해서 별표 골뱅이 별표 별표는 만능 문자로 모든 문자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와 뒤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되는데 add라는 골뱅이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텍스트에다가 검사 텍스트에다가 만약에 공백을 입력하거나 또는 그 s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메시지를 표시하겠다는 거죠.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표시하겠다. 라고 표시할 메시지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코드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에 오셔서 예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전자우편 필드는 전자우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ime 모드에 오셔서요. 우리는 0 숫자 반자를 선택하시면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덱스에 오셔서 예 중복 가능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인덱스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을 완성하는 일곱 문항의 작업을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되죠.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DB 구축의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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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